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우리끼리 지에노 그러면 자기 탓도 한 소울씩 다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날짜 그러면 파트 순서대로 할까요? 네 가사가 날아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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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름 지금 이 더위를 저희가 우리끼리로 시원하게 어 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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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오예아 오케이 네, 정말. 오케이, 하나, 둘, 셋! Let's go! 로, 로, 로 아트럼 미끄러지는 시선이 좀 더 로, 로, 로 세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수빈 선보이네 아트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수씨가 극할 파손이었어요 은서야 여러분 마이타입 오네요? 네 근데 마이타입은 1조를 내고 옵니다 1조를 내고 옵니다 1조를 내고 옵니다 1조를 내고 옵니다 알았어요 그럼 1조를 내고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다같이 노래방을 가는게 빠를 것 같지 않아요? 자 자리에 옮깁시다 제가 지금 요리끼리 부르면서 되게 엎뱉던거는 우리 우정기러분들이 많이 어두우셔가지고 조금이나마 웃음을 드리고자 그런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웃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되게 우리 두미이가 노래방같아서 들었는데 이거 다 끝나봐요 낭만고양이 한번만 부르고 가도 돼요? 나는 낭만고양이 많이탈 틀어주세요 낭만고양이 부르고싶은데 여러분 혹시 집에 가고싶으면 오른손을 조용히 들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가고싶으면 오른손을 조용히 들어주세요 마피아입니다 아니면 당근을 아니에요 여러분 더우실때면 춥다고 생각하면 안됐대요 하aa 항상 붙어있는 소식 내는 호나 울려받음 하아아 하아 하아 너라면 어떡해 지나칠 수 있겠니 너네나봐 노래와도 괜찮아 불러도 많이 지금부터 아마도 better, better 불태평이 유다 유다 완벽한 인상 부르다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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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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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때문 유럽 유럽 신발 유럽 유럽 이제 움직일게요 이거 11일이거든요 아 아파 그만 쳐야 돼 아 진짜 뜨거워 튼튼한데 일단 생방송 들어오시는 의장분들은 일단 생방송송도 또 보고 여러분 저희 이제 그 리허설 가봐야 돼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정말 재밌는 유익한 시간이었죠? 네 저한테 더운 십자도 우리 우수손을 보러 1위 갔었잖아요 저희가 또 저 앞으로 너무 감사하고 어 행복하자 진짜 이렇게 더운 줄 몰랐어요 저희가 밖에 안 넘는 지 오래되가지고 정말 덥네요 진짜 정말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더웠을텐데 저희 우수손이와 시원한 열흘 보내시고 일단 우수손님들 함께해요 그리고 이따 행사에도 오시는 분들 조심히 오시고 네 고툴게요 여러분 사랑해요 지금까지 은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뮤직빅크 기대해요 아주 스페셜하지 다행히 구독 star 강아ene Luxe 사고가 제atro 사랑합니다 지로 안녕하세요.